여기 문화재청이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바꿔가지고 K-헤리티 시스템의 의혹과 그리고 미래 국가유산체계전환기념국제심포디엄을 한대요 근데 이것들을 아주 바라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문화재 날조된 사료로 가지고 만든 가짜문화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 하는 거 봐요 이거 봐 국가야는 저 의가 없지 않아요 종묘대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됐대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 개관했대요 서울역 공항철도 입구에 그리고 이 남자 누구야 이 남자 얘 최태성이 내가 얘 최태성이 한번 대화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어디 투명행관들이 만날 수도 없어 그냥 저기야 더 새롭게 더 약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그렇게 저기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느 국가유산청이야 사기 국가유산청이지 사기 국가유산청 그리고 이거는 뭐야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해가지고 이어지고 현장을 찾아서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 479 임진왜란이 없었잖아 죽음을 허락하신 417의 금성문으로 충무공 이순신 문화재층 근현대 예비 문화유산 찾기 공모전 예비 문화유산 찾기면 근현대 또 조작해내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조작해내라고 공모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유산을 날조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범이야 수원 화성 성곽 이게 수원아시 정조가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정조가 만들었어 이것도 현대에 만들었다고 내가 볼 때 60년대 만들었어 이것도 경복궁 무덤이 있는 집을 경복궁이라고 세종대왕릉 이거 다 가짜 무덤이잖아 무덤 파봐야지 안 그래요? 그 교수놈들 김혜김씨 수로왕릉 파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다는데 아니 조선왕조도 파보자고 그래 그것부터 해야지 고종사진 어떻게 할 건데 김혜김씨 수로왕릉도 내가 진짜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 거기는 천년 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을 것 같아 이 국가유산청 이거 봐라 그러네 봐라 그래 아니 문화재청이 봐라 그래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사기야 뭐 헤리티지 헤리티지가 뭔 말이에요 한국에 오지도 않은 사람 왔다고 사기치면서 도대체 언제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그 파주에 뭐가 있죠 파주에 해리 뭐가 있는데 파주에 아 사전적으로 오미로는 편집이라는 거네 편집 헤리티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유산 여기서 말은 말하는 유산은 문화적인 유산일 수도 있고 사회가 가지는 전통일 수도 있대요 왜 영어를 쓰냐고 한국말을 써야지 미국으로 가 이놈들아 문화재청은 미국으로 꺼져 국가유산청이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들었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회가 만들지 않았어 헤리티지 재단이 있다네 미국 워싱턴에 싱크택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자지우지 않아 문화재청을 자지우지 않아 자연은 얼어죽 법만 들어가고 독재하면서 그 파주에 있는 게 뭐죠 헤리 뭐인데 헤리티지라고 그랬나 그 파주에 있는 거 뭐 있잖아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